네, 2000년 6월 고1 영어 27번 엄마, 아빠랑 같이 풀라고 했는데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엄마, 아빠 말고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거는 없습니다. 항상 27번 안내문은 그냥 내용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Swimming Summer Camp 2020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2020년 수영, Summer Camp다. Great opportunity,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투부정사 할 가장 좋은 기회죠. Learn, 배울, 모를. 기초 수영 기술을 배울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누구와 함께 Certified니까 자격 있는 스위밍 코치와 함께 수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자, Participation and Period라고 하니까 참여자들, 그 다음에 기관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6살에서 18살, 그 다음에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Monday to Friday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Daily Schedule, 하루하루 스케줄입니다. 11시, 아침 11시,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는 스위밍 레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뭐 옷 갈아입고 그런 시간이 있나 보죠. 그 다음에 이제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이제 런치를 갖게 됩니다. 점심을 먹게 되고요. Price,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죠. 그래서 30불인데 이제 점심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Free Swimming Cap, Swimming Cap이 뭐예요? Cap? 모자죠. 그래서 수영 모자인데 Free니까 무료 수영 모자가 Will be provided이니까 제공되어 줄 겁니다. To, 누구에게? 모든 참여자들에게 다 제공이 될 거래요. 수영 모자는 공짜로. 다음 Registration, 이제 등록입니다. 온라인만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www.friendlycoaches.ca 캐나다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사이트, 캐나다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러한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온라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이래서 제가 집에 있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점심이 풀어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알겠죠? 이래요. 이래서Ch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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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